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곧 수능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예비 고3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은 갖게 되실 거예요.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서 여러분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예비 고3이 될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 또는 막연하게 모르니까 좀 불안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수능을 치게 될 2024 수능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나게 우리가 일단 고3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24년도 수능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지 그게 영어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는 대처하고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개괄적인 틀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23 11월 16일 우리 2022년 올해는 수능이 11월 17일인데 내년은 11월 16일이 예상해 봅니다. 아직까지 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해놓고 아 수능은 11월 16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주 아주 바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24일 정도서부터 3월 말까지 그때 한번 바짝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6평하고 9평 사이에 간간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능 한 달 전 이 정도까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선 여러분의 공식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 내년도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상이에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구경수사과 시험을 봐요. 물론 전범위는 아닙니다. 그 다음 4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범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26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대다수의 학교가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수능 내신 수능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평을 치고 나면 수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학교를 쓰면 좋을까 수시대학을 좀 결정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아직까지 수능 공부를 수능학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왜 벌써 원서를 쓸 걸 고민할까 이런 현실적인 자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날 인천시 교육청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 올해는 우리가 9평이 아니라 8평이었거든요. 8월 31일날 봤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월 30일 아니면 9월 6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범위 그리고 10월 11일 서울시 교육청 시험을 보면 11월 16일 수능까지가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 빼곡한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이제 쓰는 친구들은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논술이 있는 친구들은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이 있는 친구들은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같이 준비해야 돼서 생각보다 바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24년에 좀 뭐가 달라지느냐 중앙대학교에서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종에서 수능 최저 반영을 하죠. 최저 반영을 하는데 영어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가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86점, 87점 여기서는 안 올라가요. 또는 겨우 저는 턱걸이로 82점을 받아요. 겨우 2등급을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간주한대요. 그래서 학종의 명칭도 바뀌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에서 1등급과 2등급이 통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영어에 조금 부담을 여러분들이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기존 반영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종을 쓰려고 하는데 최저에서 내가 영어가 좀 부담이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름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CAU 융합형 인재 또는 CAU 탐구형 인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외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고 영어에서는 최소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1년 플랜을 짜 가셔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수능 여러분 영어를 준비하는 로드맵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부를 알짜배기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대요. 이 시기는 정말 불이 타오르는 시기에 불타오르는 시기. 불타는 시기. 학교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학교 분위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10월달쯤 되면 아이들이 그냥 저 가정학습 쓸래요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는 또 그걸 안 돼. 무조건 학교 나와. 이렇게 해서 아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안 해도 되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 친구 뒤섞여서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선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불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관성으로 관성 아시죠 여러분. 이 관성 공부의 관성을 놓지 말고 쭉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간에 한 번이라도 흩어지면 우리가 다시 백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 멘탈 회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을 잡아서 그걸 쭉 밀고 나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1월달하고 2월달은요. 독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 집중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업법은 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도 유의어 반의어 정도 열심히 숙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능은 여기서 뭐가 더해지냐면 지문이 추상적으로 바뀌고요. 문장 구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이고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로 바뀌는지 내가 이 글의 핵심을 알았는데 이게 정말로 붕어빵처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는요. 6평을 대비해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채워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수능을 먼저 분석을 하세요. 23년도 수능, 22년도 수능, 21년도 수능, 20년도 수능, 19년, 18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하루에 두 개 지문씩 분석을 하시는데 분석은 뭐냐. 한 줄 읽고 해석. 이게 아닙니다. 지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소재가 무엇이고 그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답에는 어떤 정보가 개입이 돼서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오답이 되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맞고 틀렸고 이게 아니라 핵심적인 논리와 그 다음에 정답을 뽑아내는 방식 그리고 오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징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는 중간고사 다 EBS 교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EBS 교재가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뭐가 여러분한테 중요하냐면 EBS에서 나오는 구문. 구문 새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을 그냥 눈여겨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아마 수능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이 되면 약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때 분위기가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점 문항 있죠. 우리가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거 특히나 순서나 문장 삽입은 최근에 오답률이 많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고요. 빈칸 같은 경우는 선지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등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의 약점을 좀 6평 대비해서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등급 내지 2등급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평 이후에 원서를 쓰실 때도 아, 여기 정도는 내가 좀 가볼 만한데?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두 번째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할 때 여러분 멘탈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6평을 딱 보셨으면 평가원에서 수능 이렇게 내겠다. 한번 학생들의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보자.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6평 이후에는 아, 6평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기출 문제도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던 기출이 빛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지문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채화돼가지고 이제 발휘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평 이후에 되면 실전모의고사 시즌입니다. 컨텐츠도 넘치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한 약간 이런 역순위 관계가 항상 있는데 실전력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주말을 잡아서 1회분식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채점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듣기평가까지 뿔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3 때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단어, 그 다음에 듣기 하루에 5개라도 꼭 들어주실 것 그 다음에 기출 분석 하루에 두 문제는 최소한 할 것 3점 영역의 1분의 1은 맞추기 전략으로 가시면 2등급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고도 남아요. 그리고 3점 영역의 1분의 1을 맞추면 1등급도 여러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수능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수능적 사고하고 내신적 사고가 좀 다른데 내신 같은 경우는 이거 주어동사 찾고 이러잖아요. 수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현실의 어떤 성공을 얘기할 거다. 어떤 분야에서 소셜 웹에서의 성공을 얘기할 거다. 그러면 그게 뭔데? 자, 그게 뭐냐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but 뒤에 이것으로 시작해. 그럼 이 뒤에 거를 보시면 되겠죠. 뭐가 필요하냐. thorough. 아,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목표를. 끝.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우리가 소셜 웹에서 성공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핵심 정보를 빨리 간추리고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할 때는 나도 이 but B 구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A가 아니라 B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추상적인 지문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정말 흥미롭고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게 흥미롭고 중요하냐면 보이시죠?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고 흥미롭다. 그리고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수집된 것들 있죠. 이 수집된 것은 수집된 것이라고 하지 말고 visible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 더 이상은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럼 여러 기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뭐다? invisible이 중요하다. 뭐보다? visible한 것보다. 그런데 그것을 고1, 2 모의고사처럼 invisible과 visible을 확실하게 대치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된 것들을 분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 부분을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1월달하고 2월달은 패스를 통해서 그냥 영어는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독회에 나오는 지문 구조, 지문 분석편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보셨던 것과 관련한 것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1년을 보내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다음 캐스트에서는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전까지 시간이 좀 남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착실하게 선생님의 캐스트로 업로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갓생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고대하겠습니다. See you later!